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섬마을에 주인 잃은 반려견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반려견들 때문에 섬마을 주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비금도의 한 주택. 오가는 사람 누구도 꺼리지 않는 반려견의 이름은 몽입니다. 7년 전 누군가 섬에 남겨뒀습니다. 아직 낯선 일을 경계하는 반지는 작년부터 정처 없이 마을을 떠돌다 정착했습니다. 이 집에만 누군가 버리고 간 반려견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지나면 마을에 전해 없던 반려견들이 먹을 것을 찾아 배회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늙고 병든 동물이 대부분인데 일부는 주민들이 정으로 거둬서 보살피지만 모두 챙길 수는 없는 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신안 섬을 떠돌다 포획돼 동물보호센터에 넘겨진 유기견만 262마리에 이릅니다. 주민들한테 좀 위협적으로 그렇게 공격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견들이 들개로 변해 가축을 습격하거나 농장을 망치기도 하면서 섬 마을에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